안녕하세요. 저희는 올림주창욱, 개인연생 최수환입니다. 히든 박스, 징그럽지마! 어! 뭐야 이거 잠깐만! 벌레! 바퀴벌레! 주창욱, 지포? 최수환 바퀴벌레! 어 뭐지 이거? 그렇게 냄새가 나? 나는데? 최수환, 새우! 주창욱, 황포? 이게 뭐지? 최수환, 멜치! 고맙다. 냄새가 나네. 내 냄새가 나는구나. 좀 해줘. 바로 하면 되나요? 몇 번에 체난만 찍어도 돼요? 어? 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연생님 최수환이고요. 노래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. 내 운명인걸 Don't spite on me Lie on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을까 포기하지마 히히히히히히히 손afаг이 고맙다. 네. 우수환 오른쪽 한글자막 by 한효정